이 지구의 인류 역사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인드에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마인드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 비로소 외부세계로 현실화가 된 것이죠. 이 지구에서 인류가 이룬 아름다운 것들과 끔찍한 일, 이 모두가 인간이 마인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인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나타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신이 와서 우리의 집을 지어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도 내일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인류가 이루어낸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먼저 표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바깥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행해온 모든 선하고 악한 일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걱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속에서 올바른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과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또한 아주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요가경전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긴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도 지상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산책을 나선 것뿐인데 지상 낙원에 들어갔으니 운이 참으로 좋았던 것이죠. 그는 먼 길을 걸은 뒤라 피곤함을 느꼈고 어딘가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 근사한 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그 아래엔 푹신한 풀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마침 원하던 바라 그는 그리로 가서 몸을 누이고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잘 자고 일어난 후 아 잘 쉬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음식들이 바로 눈앞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서비스는 지상 낙원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배고픈 그가 물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차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그는 아 배부르다 뭐 좀 마실 게 없을까 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마시고 싶었던 모든 훌륭한 술과 음료들을 떠올렸더니 그 즉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 역시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약간의 알코올이 그의 몸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한때는 원숭이였는데 꼬리가 떨어져 나간 것 뿐이다 라고요. 인간은 모두 원숭이였는데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요가에서는 정립되지 않은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마음을 왜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원숭이의 특성 중 하나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또 다른 특성은 흉내내기입니다. 원숭이와 흉내내기는 거의 같은 말이 되었죠. 따라서 원숭이가 가진 이 두 가지 기본 특성은 정립되지 않은 마음의 특성과 아주 흡사합니다. 흉내내기는 마음이 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 속에서 원숭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그는 그가 생각한 대로 음식과 술을 주는 이곳 어딘가에 틀림없이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얼마 후 귀신들이 이제 자신을 애워싸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귀신들이 그를 둘러싸 괴롭히기 시작했죠. 고통 속에 소리치던 그는 귀신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했고 그는 진짜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그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문제는 그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청하자 음식이 왔고 술을 원하자 술이 왔고 귀신을 떠올리자 귀신이 왔죠. 고문을 생각하니 고문이 왔고 죽음을 떠올렸더니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잘 정립된 마음을 어떠한 정돈된 상태로 만들면 그것은 이어서 인체 시스템 전체를 정렬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몸, 감정, 에너지 같은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정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네 가지 영역들 즉 물리적 육체, 마음, 감정, 그리고 근본적인 생명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끌어당겨 실제,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추가되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 네 가지 영역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 일정 기간 동안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면 원하는 무엇이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진 문제는 매 순간 마음이 방향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길을 나섰는데 두 걸음 걸을 때마다 계속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며 설령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연에 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정렬하고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의 이 네 가지 기본 영역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한다면 나 자신이 바로 소망나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소망나무가 된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만약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 눈앞에 실현된다면 그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조차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주어지려면 우리의 물리적 행위, 감정적 행위, 정신적 행위 및 에너지적 행위들을 잘 조절하고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파괴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그게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 삶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우리 문제의 근원이 되었고 삶의 근간이 되는 이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저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난 백여 년에 걸쳐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이는 단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분히 충동적인 상태에서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정렬한다는 것은 충동적인 상태의 행위로부터 의식적인 상태의 행위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면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걸 얻는다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짓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집을 지으려면 1억은 있어야 하는데 내 수중엔 단돈 만원뿐이라 불가능하겠네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나 무언가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전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해 주셔야 만 합니다. 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엔 아무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믿음 하나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원한 거죠. 이제 그는 신이 자기를 위해 집을 만들어줄 걸 믿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신이 와서 집을 지어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창조의 근원입니다. 창조의 주체로서 그는 실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길 바라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행복과 웰빙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따라서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삶이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대로 펼쳐지면 행복해 할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펼쳐지려면 생각을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지, 생각의 가정 속에 그 생각이 살아올림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생각이 현실화될 건지 아니면 그냥 공허한 생각으로만 남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또는 부정적인 생각 과정을 일으켜 생각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만들어 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여부,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가 인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가능하고 아니고는 여러분이 가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는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건 안 되고 걷는 건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삶 속의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은 적은 수없이 많지만 공중으로 날아오른 적은 없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무엇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로써 과거 삶 속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와 인류 정신에 대한 명예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껏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 자연이 알아서 할 일이죠. 여러분은 그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섞임으로써 생각하는 과정이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생각을 강렬히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걸 만들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모른다면 창조의 힘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길 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애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내적 즐거움과 외적으로 자신 주위의 즐거움이 있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이나 유쾌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 그걸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죠. 즐거움이 우리 감정 안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사랑과 자비라고 합니다. 즐거움이 우리 에너지 안에서 일어나면 그걸 황홀함이라고 부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전부입니다. 직장에 일을 하러 가거나 돈을 벌고 경력을 쌓거나 가정을 꾸리든 누구나 원하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적인 즐거움과 주변이 즐거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걸 직시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평화적인 존재, 기쁨의 존재, 사랑의 존재, 삶의 모든 면에서 즐거운 인간 존재가 되길 바란다면 이 세상 또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곳이길 바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전부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주변 모두를 위해 평화롭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단순한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요. 하루에 수백 번을 넘어진들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죠. 백 번 넘어지면 백 가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루고자 굳은 의지로 노력하면 그 마음의 정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그 방향으로 정리되면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며 감정도 정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면 에너지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정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가 정렬되면 여러분의 몸 그 자체가 정리가 됩니다. 이상의 네 가지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정렬되어 정리되면 우리는 원하는 걸 만들어내고 실현시키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 그 자체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차원의 접근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삶의 네 가지 기본 요소들을 정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그 측면으로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공부 또는 요가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창조주, 그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